그냥 그냥 이렇게 소개를 거창해 해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그냥 몸부바를 모르고 씁니다요. 사실 이 각설이라는게 정말 정말 힘들어요. 아 해보니까 정말 못 들었어요. 그냥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고 참 이게 흥이 좋아서 하는데 말이 흥이 좋아서 지금 미쳐요. 미쳐. 아니 그 오늘 이따가 우리 포드리 품바님이 오시는데 원래는 포드리 품바님이 생각했던 것을 제가 먼저 생각을 했었어요. 이제 그 이런 각설이 품바의 흥을 가지고 경찰의 홍보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세상에 제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구영님이 먼저 하셨더라고요. 구영님이 거의 다 오셨다고 하는데 오시면 좋은 공연 아마 여러분께 해드릴 거고 그리고 공부님 우리 포바님 정말 애쓰셨습니다. 참 못하는 노래나마 여러분 이렇게 오셨으니까 담내로 열심히 한번 죽기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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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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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